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장은 시작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죠? 한 2% 이상씩 빠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덜 빠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장은 뭐 3% 4%씩 이상 빠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2%대에서 그나마 빠져가지고 천만 다행이네요. 하여튼 오늘은 좀 빠진다 하락한다 생각하십시오. 일단 제롬 파월의 연준이장의 매파 연설로 코스피가 누가 솔직히 말하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너졌어. 오전 9시 12분 코스피가 전날보다 59.39포인트 정도 내려서 2,421.64를 나타냈고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49.48.97포인트 내려서 2,432.06 출발했어요. 그래서 악폭을 키우더라고요.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들은 각각 122억, 88억 정도로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219억을 순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카통의 상위 종목들은 모두 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쭉 내리고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보니까 한 2%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이버도 3%대, 카카오도 그렇고요. 하여튼 거의 다 빠지고 있어. 코스탁도 마찬가지로 전거래보다 한 24.34포인트 정도 내려서 778.11, 지수는 26.78포인트 내렸고 775.67로 출발했죠. 코스탁에서 외국인들이 홀로 568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348, 176억 정도를 이렇게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모두 무너지던데 셀티런,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도 한 2% 이상 무너지더라고요. LNW도 마찬가지고 HLB 0.4% 정도, 카카오게엠도 2.8% 정도 대부분 약세했습니다. 약세 코스피가 무너진 것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준의 그런 매파 기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반기 시장의 분수령이었던 파월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은 시장을 공포감에 빠뜨렸습니다. 그 파월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을 통해서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 7월에 미국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했다는 발표가 연이어 나왔는데 단 한 번의 계산만으로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는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축하나 시각할 지점이 아니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강경 발언. 그 파월의장의 강경 발언 때문에 뉴욕중시가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일날 뉴욕중시의 다우지수가 1,008.38포인트에 빠져요. 1,008. 와... 3.03%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마켓데이트에 따르니까 지난 5월 18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대폭입니다. 최대폭 하락. S&P도 141.46포인트 급락해서 4,057.66 나스닥도 497.36포인트 폭락해서 12,141.7일로 각각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증시에 타격을 줬지만 이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적극 추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요. 이번 파월의장의 연설 내용은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연준위원들이 사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야.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실제로 잭슨홀 미팅 당일 주식장의 변동성은 컸는데 환율과 금리는 상대적으로 차분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당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하여튼 금리... 그래요. 금리는 지금 보니까 이미 연준의 진축 기조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선반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연설은 최근 주식장에 내재됐던 과도한 자신감을 걷어내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죠. 1.5BP 1.5BP 2년물 금리는 3BP 이렇게 올랐습니다. 보니까 1.5BP 이게 1.5BP가 얼마냐면 1BP가 0.01%예요. 0.01% 0.015%이 되겠죠. 하여튼 미 달라드 인덱스는 0.3%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날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 3.9%에 비하면 큰 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제작도 있어요. 하여튼 오전은 이렇게 막 좀 흘러갑니다. 흘러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잠시 한번 볼까요. 중국은 아직 안 흘렸고 일본이 지금 한 2.88% 일본은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환율은 1,348.60 1,348.60에서 한 5.6원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0.44% 올라서 109.29예요. 109.29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5만 8,700원 아침에 5만 8,600원까지도 갔는데 하여튼 5만 8,700원 한 2.17% 한 1,300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어떤 때도 1,300원씩 빠지는데 2,000원까지 빠지지만 저는 2,000원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역시 한 2% 정도까지는 빠지네요. 2% 2% 때 그래서 제가 5만 8,000원 때까지 봤어요. 마지노선을 5만 8,700원이라 잘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어요. 근데 외인들이 메도세가 그렇게 거칠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거칠진 않다. 다행이죠. 5선주는 5만 3,900원인데 5만 3,6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약간 반등했고요. 현재 5만 4,000원 선에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한 2% 빠진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3%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5만 4,000원 깨지면 많이 모으던데 일단은 외인들은 6만 9,000원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조금 매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박하는데 코스피가 그나마 좀 나는 편이네요.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까요. 우리 지금 다른 종목들은 LG엔솔이 한 2.5% 하이닉스 2.9 삼바가 2.3 오선주 2% 정도 빠지고 있고 LG우학 3.2% 현대차 2.8 SDI 2.5 네이버 4.1 네이버 많이 빠지네. 카카오 5.2% 카카오 완전 거의 급락이네요. 5.1%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완전 좀 박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카 기아가 1.6% 셀트리온 1.8 삼성물산 2.4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어떠냐 많이 빠지는 종목이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비에 많이 빠지네 3% 정도 빠지고 있고 LNF 3.9% 거의 4% 빠지고 있어요. 펄아비스 4.6 셀트리온 제약도 3.9 알테오자 4.1 에코프로 2.3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이렇게 빠지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차분하게 알아서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많이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